술은 나중에 꺼내는데, 술 꺼내기 전까지는 학생분들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저장 공유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니까 기프트 쏘는 거 있다면 여기도 배풍승 대신. 유튜브에서부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면증 때문에 아까 5시에 간신이 일어났는데, 정신 해롱해롱 해가지고 제꼈습니다. 변명 안하겠습니다. 영건이라는 거죠. 불명증이 심해가지고 잠 못자고 하면 오토바이 타는데 진짜 위험해요. 유행어? 빨로우. 일단 빨로우 있고, 뭐있지? 한입만 될라고? 치즈볼이랑 입뿌링클? 그냥 뿌링클이 아니라 입뿌링클이네. 근데 이거 치즈볼이 저거 생각나. 이게 딱 봤을 때 우리 한국씨 도넛 있잖아. 동글동글한 거 그 느낌이 딱 났어. 치즈볼이 그래가지고 한입 배워물고 예고편 찍었죠. 예고편 가서도 좀 활동도 하고 와서 이거 보셔야 돼. 예고편 보고 이거 봐야지 이어져요. 펜트 섞어요? 회색. 다이소 가면은 이게 3,000원짜리 인가? 펜트 있어요? 다이소야. 그거일거야 아마. 찹쌀도너츠. 이게 치즈볼인데 딱 느낌이 찹쌀도너츠 느낌이야. 오늘 0건 했습니다. 오늘 몇건 했냐고 물어보지 마요. 도넛이 아니라고 치즈볼이라고 BHC 광고 아닙니다. 그 프로필에 다 있잖아요. 아 숨 찬다. 물부터 한잔 하겠습니다. 물부터. 그리고 이거 녹화중에 있어요. 녹화중 했고 여기 다 나가니까 말조심하세요. 새벽에 응원의 메세지 했다. 그런거 널리 널리 퍼트리라고 맛있게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찹쌀도너츠가 아니라 치즈볼인데 BHC 치즈볼이야. 여기 안에 치즈볼이 들어있어. 근데 꼭 생긴게 찹쌀도너츠 동글동글한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그 느낌 난다고. 일단 학생분들 계시니까 음료수만 마시면서 하다가 전환할게요. 술먹방으로. 윤희찬 화이팅. 윤희찬 화이팅. 보치더락은 뭔데 설명을 해줘야지. 시청자 후원이라서 모르겠어. 근데 25,000원이래. 비싼거 해주신대. 물이 안시원해. 물 뚜껑 어디갔어. 백주 한입 어서시고. 뿌려져있는데? 다 이렇게 뿌려져있어. 화이팅 하지맙시다. 아니야. 광고 아니야. 황동훈님 감사합니다. 뿌려져있어요. 일단은 닭다리부터 야무지게 하나 뜯어먹을까? 학생들 보고 있으니까 술은 좀 이따 먹을게. 먹다가 오늘 0권 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실거에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답장 못해 드려서 죄송해요. 화면으로 보고 본인 건지 아실거에요. 본인 건지 알거야. 뿌링클 닭다리 하나 먹겠습니다. 시청자분 잘 먹겠습니다. 일일이 답장 못해 드려서 죄송해요. 어? 날개냐 다리냐 다리지. 응? 아? 아 이게 그거였어?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이브 요청을 받아달라는 말이 뭔말이야. 응? 좀 풀어서 해줘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이브 요청을 받아달라는 말이 뭔말이야. 아 이거 뿌링클 소스야? 아 891219 지켜보고 있어요. 늠넘에 음 안했다고 배달 안하고 아 이거 이거 뿌리래 음 아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지금? 소리 안 나가? 소리가 안 나가? 아 소리 안 나가냐고 아니 누가 지금 소리 안 나간다고 빨리 말하러 지금 소리가 누가 안 나간다고 소리 안 들려? 소리 소리 이거 안 들려? 근데 왜 소리 안 들린다고 해? 그래서 놀라게 만들어. 아 아 음 아 이거 찍어서 아 찍어 먹는 거야? 아 음 그리고 이 마이클 거주셨거든요. 아 진짜 아 아 아 포펙트 포펙트 이거 감사합니다. 근데 음 죄송합니다. 포펙트 이거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먹을 때 먹을 때는 아 제가 헬멧은 제가 잘 못 씹니다. 포펙트 강제장님 죄송합니다. 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포펙트 R2 블루투스 이거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 죄가 없고 헬멧 쓰고 먹는 제가 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광고는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음 이제 숙제 끝났어. 같이 해서 먹자. 원래 5천명 만명 되기 전부터 광고 찍었습니다. 미양고 화이팅 음 오 근데 맛이 내가 아는 양념치킨 그런 맛 아니야. 간장 양념도 교촌치킨도 먹어보고 양념치킨 음 뭐 페리카나 처갓지 저번에 뭐였지 멕시카나 음 멕시카니언니 헷갈리네 멕시카니언니 멕시카니언니 헷갈리네 어 그런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음 음 그리고 막 배달 뜬금없이 서른개씩 하고 막 그게 진짜 초심 이런거죠. 음 천공이 누군지 몰라. 컨셉이지 컨셉. 더 그 좀 눈 눈뛰이게 하려고 어 답답해 답답해. 내가 말하자 별풍선 백두산 터지면 벗는다고 하나도 안 터지잖아 지금 음 콜라도 좀 차분하게 좀 먹읍시다. 청주 공고 학교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어 어 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늠름해 댓글 많이 달아주고 그 다음에 고정으로 댓글 달리면 내가 음 막팔 고정 댓글 달린 사람들 중에서 막팔 해달라고 하면은 최소 하루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 24시간에서 하루 정도는 저거 해 주니까 어 댓글 열심히 달면은 그렇게 돼요. 음 음 아니야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 줬는데 별풍선 아 콜타요 안전운전하세요 IF WW EIN 안나무복 아 기름중학교 화이팅하면서 요거 치즈볼입니다 찹쌀도넛차 내가 그냥 그 느낌이 생긴게 딱 그 느낌이라고 한거지 어 욕하거나 그러지만 다 녹화 뜨고 있구요 저거 해가지고 5년간 보관했다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뭔 통지서 날라갈거에요 음 짧은 주문은 또 어디야 김동 김동훈님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해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랑 일대일 관계지만 나는 일대 달아서 조금 어려워요 음 음 음 맛있다 빠져먹어야죠 음 이름이 영어야 이유야 은주야 은주 503 음 음 음 음 매곡동 화이팅 양현종 양현종 아니고 안현종 음 음 음 음 잘 보내세요 그리고 방학중이라고 진짜 있어 방학중이라 저기 도봉구 저쪽에 방학중 내가 알아 음 암덕중 화이팅 포천구 화이팅 노 전 대통령 그런거 하지 마세요 공룡일 JANGHH 공룡일 다 여기 저장하고 있어요 녹화 뜨고 있는데 그러지마 방송 흐름 저기 끊기잖아요 재미있게 잘 흘러가는데 응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여기서 끊고 물 한잔 먹고 갈게요 조치원중 화이팅 10가지만 하고 정소아님 화이팅 하고 물 한잔 먹고 여기 잠시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시청자분이 저거 보내주셨어요 25,000원짜리인데 시청자분께서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셨어요 안현정 했잖아 아까 전에 어 제가 오늘 그거 찍었는데 진짜 아 나 그거 차단하는거 왔어 전화 오는거 막을 수가 있었거만 어 그거를 좀 진작에 알려줄 수 되게 몰라가지고 그거 차단했구요 음 여기 방송 재미나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흐름 끊기게 막 그런 식으로 저거 하지 마세요 어 부탁드릴게요 어 방송 재미나게 하는데 그러지마 어 이거 포팩트 블루투스 아이투죠 아 그런 지적 좋아 어 그런거 근데 또 언급하게 되잖아 아주 좋아 어 어 어 DM으로 보내시면 돼요 DM으로 이미지 사진 보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누구누구 뭐 이렇게 정신 차려 누구 뭐 바보야 이런거 시키지 마요 어 그런거는 무리한거죠 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광고 못 찍어요 어 광고 광고 찍어 달라는 그런 욕심에 보내주는 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거는 그때그때 제가 뭐 영상 이렇게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골라서 하는거고 지금 묻힌 것도 많아요 방송 다 나가는게 아니에요 그거 감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방송 찍어줘서 이걸로 해서 보내주시는 제가 사용할게요 지금 업체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어 어 어 그러면 또 나무지게 또 하나 먹어 아까 달이냐 날개냐고 했는데 어 저기 날개 하나 먹을 때 이거 찍어서 뿌링클 소스 하얀거 찍어 먹어야 된대 뿌리지 말고 찍어 찍으래 요거는 뭐 부먹이냐 찐먹이냐 그런 논란은 없어져 좋네 어 뿌리면 안되는거잖아 근데 뿌링클인데 뿌리면 안되는거야 어 장덕종 화이팅 어 어 아 논란 이거 나 일만 인플루언스기 때문에 논란 있으면 안돼 이거 부먹인데 또 찍먹이라고 또 그러면 안돼 음 맞아 찍어 먹는거 맞아 음 맞지 음 이거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증거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찍먹이라고 했으니까 음 음 근데 이 겉에 묻은게 그러니까는 치토스 과자는 하나 치토스 과자를 뿌려먹는 그런 느낌 나 음 근데 이 맛을 표현을 못하겠어 맛있는데 내가 잘 접해본 맛이 아니어가지고 음 간장 양념 저기 저기 빨간 양념은 먹었는데 이렇게 된건 또 음 처음은 아닌데 모처럼 먹어가지고 맛 표현을 못하겠어 어떻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혼다 PCS125 하얀색 살고 있어요 음 음 밥을 비벼먹으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진짜야 음 설정이잖아요 컨셉 컨셉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윤종을 몇번을 불러 야 기아 타이거지 양은종 선수 좋아해가 약간 양은종이야 그러면서 계속 불러줬잖아 지금 세번째 언급해서 세번째 세번째 세유나 화이팅 음 음 정수 아 이거 진행이 안된다 음 유튜브로 도망가야됐다 술 먹으라 BHC E뿌링크 E가 영어 E야 왜 E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음 좋은 지적이야 일만 인플러스인데 시청자 50명 미만 좋은 지적이야 아주 좋아 음 그런 지적 맘에 들어 4비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 한자로 사자성어 c시비비 시비를 가르다야 그 시비 음 한글로 시비 영어로 시비 숫자 발음 여는 하면 시비 그래서 4가지 다 동시만조 다 표현가능해서 시비 도배하지 마시고 지금 주말이라 김피디하고 이매니저 그 다음에 김희 이 바코드 지금 주말이라 쉬고 있어서 지금 컨트롤이 안되네 음 몰라 원래 뿌링크를 몰라요 음 그 맛 비교를 못해 정수 화이팅 음 어 기합 비교 이정범 일때 기합팬이죠 엄밀히 따지면 혜택팬이었죠 막걸리에 그런거 시키지마 음 음 아 도망가야되겠다 유튜브로 도망가야되겠다 콜라 한잔 야무지게 하고 도망갈게요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그게 아니라 술먹방은 여기 유튜브 가서 하려고 여기서 정신 사놨고 음 음 일만 빨라웠는데 어 50명 밖에 안받아 안받아가지고 어 삐졌습니다 그게 첫번째 두번째 별풍선 하나도 안터지고 어 그래서 삐졌고 어 세번째 술먹방 해야되서 여기서는 또 학생들 많이 보고 그러니까는 음 음 유튜브로 넘어가기 유튜브 가서 2차 하겠습니다 2차 술먹방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콜라 마실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런거 시키지 말라고 음 유튜브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술먹방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장난치지마 음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구요 음 사랑하니깐 장난치지마 나 힘들어 12 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2차 술먹방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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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